전인권은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는 탁월한 가수 및 음악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업적은 1980년대 한국 음악신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후에도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전인권은 독보적인 창법과 음악적 재능으로 음악계에서 독특한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인권의 인격과 논란적인 행동으로 인해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물이나 예술가의 음악과 개인적인 삶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각자는 자신만의 가치 판단을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술가나 유명인의 삶과 행동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며 사회나 미디어에 노출될수록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전인권과 같은 유명한 인물은 자신의 행동과 성격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받으면서 음악적 업적과 함께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인권의 삶에는 그의 음악과는 별개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된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외로움과 어머니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림 그리기는 그의 창작성과 예술적 열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나아가 후에는 음악 분야에서도 독특한 예술적 표현을 이어나갔습니다. 전인권은 미술과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는 데에 그 무엇보다 큰 즐거움을 느꼈으며 이러한 예술적 활동은 그의 삶에 색다른 차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그의 음악이 변화하고 음색이 변한 이유는 그의 음악 경험, 인생의 다양한 변화, 그리고 예술적 성장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인권의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술과 음악을 통해 힘을 얻어내며 그 자체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의 예술적 업적과 삶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예술이 가지는 힘을 강조합니다. 전인권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여정으로 가득한데 그가 스케치북과 색연필로 라디오를 만들고 무적점 바닷가를 찾아간 것은 비틀즈의 노래를 듣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열정과 탐구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음악으로의 전환은 그가 자신의 예술적 표현을 새롭게 찾아가며 음악 분야로 진입한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삼천공원에서의 노래와 기타 연주는 그의 음악적 재능과 노력을 대변하며 이러한 변화와 노력은 그가 음악 분야에서 성공을 찾아가는 첫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전인권의 이야기는 예술과 음악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의 음악적 경험은 그가 대한민국 대중음악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인권의 음악 경력은 매우 다양하고 도전적이었으며 그의 노래 생활은 다양한 상황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앨범 발매와 관련된 어려움과 실수를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음악 경력을 풍부하게 만들었고 예술가로서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 그의 삶과 음악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음악은 전인권이 개인적인 이야기와 감정을 다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그의 음악이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며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인권과 최성원이 함께한 두스타칼은 1980년대 대한민국 음악신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음악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곡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이에게 추억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음악계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곡들은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두스타칼은 전인권과 최성원의 음악적 열정과 재능을 결합하여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선보였으며 1980년대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약은 대중음악 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전인권의 삶은 성공과 영광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실수도 겪었습니다. 금지된 사안과 관련된 범죄, 정신적 고충,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가끔씩 그의 활동을 중단시킬 정도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2008년의 응급실 사건은 전인권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사례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금지품과 관련된 사건 등으로 인해 그는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건강과 정신적 안정이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난 전인권은 강인한 의지와 예술적 열정을 보여주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인권의 삶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은 그의 인생과 음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의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초래했을 것이며 가족과 주변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인과의 사회적 파장,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법적 문제들은 전인권의 삶에서 큰 돌파구와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그의 인생의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은 그의 강인한 의지와 끊임없는 음악적 열정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인권의 인생은 그의 예술적 업적과 더불어 어려움과 갈등으로 가득한 삶을 보여줍니다. 가족 간의 분쟁, 사회적 파장,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은 그의 삶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금지품은 그의 건강과 삶에 큰 악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변화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아내와의 이별과 그녀의 지지와 도움은 그의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과의 결속, 아내와의 지지, 그리고 자신의 음악활동을 통해 전인권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상기시키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강조합니다. 전인권의 음악활동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가 가진 음악적 열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이야기는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인권의 음악활동 중 표절 논란이 발생한 일은 아마도 그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절은 음악계와 예술계 전반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로 취급되며 종종 큰 이슈로 떠오르곤 합니다. 전인권의 처음에 부인 후의 행동들 그리고 논란의 발단과 흐름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음악계와 예술계에서의 표절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음악가나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다른 작품을 참조할 때는 적절한 절차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논란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적절히 해결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인권의 이러한 논란은 음악가나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작품 관리에 대한 중요한 교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그가 이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고 음악활동을 더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전인권은 음악활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쳤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의 태도가 시청자와 참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항상 일관된 태도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노력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인권이 이 경험을 통해 태도에 대한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반성하고 개선하며 이를 통해 미래에 더 나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하고 전문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는 미래의 다양한 활동에서 높은 수준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전인권의 경찰 조사와 재판에 관련된 사안은 그의 삶의 어려움과 갈등이 깊게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종종 우리의 강인함과 선입견을 시험하는 순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각자가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인간다운 경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전인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